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거는 우세안입니다 우세안이요 생각해보세요 사실 인도네시아 그런 마레시아 그런 이쪽 그 베트남은 왕국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가우가 나라였죠 파푸아뉴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다음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다 우가우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조금 남쪽으로 가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프리카랑 오스트레일리아는 발견하기 쉬운 대륙였습니다 오 Ronald 오스트레일리아를 첫번째로 발견했나 아프리카 아프리카입니다. 아프리카 북쪽 첫 번째 발전한 아이들은 유라시아입니다. 유라시아는 제일 톱 성장 국가입니다. 유라시아는 성장을 6천 년 전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. 유라시아의 성장은 8. 알겠습니다. 아프리카가 3등으로 3등으로 발견된 오산이 4등으로 발견된 아메리카 꼴등으로 발견됐어요. 40땡입니다. 그게 человека 7천ốc입니다. 지금 아프리카가 다 비슷한 1600년, 1800년까지 남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가 1880년반이었는데 아프리카가 1880년반이었습니다.